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까지 늘 걸로 보입니다.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698명으로 이후 자정까지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700명대 초중반이 예상됩니다. 서울 동작구 한 음식점에서 14명, 경기 가평주간 보호센터 25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